엄청난 화재 속에 드디어 LA 클리퍼스로 팀을 옮긴 제임스 하든 하든과 웨스트 브룩이 또다시 제외한 것은 물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빅4 라인업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시즌 가장 관심 받을 팀이 탄생한 가운데 오랜 기다림 끝에 제임스 하든의 클리퍼스 데뷔전이 열렸습니다 동부 원정을 떠난 클리퍼스의 오늘 상대는 뉴욕닉스 과연 하든을 비롯한 클리퍼스 빅4의 첫 경기는 어땠을까요? 경기력만큼이나 터란루 감독의 로테이션도 관심을 모은 가운데 메이드되지 않았지만 하든은 벌써 빅맨 조련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 수비의 틈을 파고든 제임스 하든의 멋진 A패스 이무렵 뉴욕은 랜들과 베러시 특유의 야톤 안조를 노출하고 있었고 하든은 또다시 주바치와 깔끔한 투맨 게임을 전개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든에게 바라던 농구도사의 면모겠죠 웨스트브록의 뱅크샷으로 클리퍼스가 리드를 가져온 사이 랜들은 계속되는 저조한 외곽 성공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든의 패스를 받은 웨스트브록은 3점이 뭔지 강의합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랜들은 드디어 리머택에 나섰으나 여전히 리드를 유지한 쪽은 원정팀 클리퍼스였고 뉴욕은 심각한 외곽 성공률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쿼터 중반이 되자 시간 제한이 걸린 하든은 벤치로 갔는데요 사실 클리퍼스의 공격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뉴욕은 마침내 살아난 랜들의 골밑 공략으로 경기력을 회복했지만 웨스트브록은 곧바로 유려한 스텝에 이은 레이업을 시전했고 플럼리의 완벽한 컷인 패스는 레너드의 덩크를 만들어줍니다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클리퍼스에는 득점할 선수가 차고 넘치네요 그리고 다시 들어온 하든은 상대의 우펜 스파울마저 뜯어냅니다 열심히 수비하는 하든 약간 낯선 광경이네요 다만 클리퍼스도 뉴욕만큼이나 외곽 성공률은 시원치 않았고 일단 1쿼터는 클리퍼스의 2점차 리드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쿼터가 되자 레너드와 폴 조지는 모두 휴식을 취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역시 제임스 하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든에게 바라는 점 중 하나는 세컨 유닛을 이끄는 활약이었고 그는 클리퍼스에서의 첫 득점을 점퍼로 기록합니다 아직 손발이 맞지 않는지 턴오머가 나오기도 했지만 뉴욕 또한 안일한 플레이로 실책을 한 건 마찬가지였고 레너드와 조지가 빠지자 하든은 득점 모드를 가동합니다 특히 배럿 앞에서 가볍게 시도한 스텝백 3점 슛은 하든의 플레이에 목말라 있던 팬들을 만족시키는 장면이었죠 자신의 득점 력을 보여준 하든은 벤치로 들어갔고 이때부터 코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폴 조지가 직접 핸들링을 하는 건 역시 불안해 보였고 클리퍼스의 실책이 쏟아지자 뉴욕은 역전에 성공합니다 웨스트 브룩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경기력은 삐그덕거렸죠 원장팀의 턴오버 관리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랜들의 슈팅까지 살아난 뉴욕은 격차를 벌려갑니다 결국 클리퍼스가 믿을 건 득점으로 찍어 누르는 것 이 무렵 기껏 역전했던 뉴욕도 비슷하게 실책에 시달렸고 노먼 파웰의 외곽지어는 클리퍼스에게 힘이 되었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일단 리드를 뺏어온 클리퍼스 반면 대등하게 싸우던 뉴욕은 어느새 상대보다 많은 실책을 범했고 휴식을 마친 하든만큼은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갑니다 전열을 정비한 클리퍼스가 점점 달아나는 동안 전반전 뉴욕이 기록한 실책 개수는 무려 10개 클리퍼스의 전반 경기력도 꽤나 삐걱거린 걸 감안하면 뉴욕이 조금만 정신 차렸다면 전반을 앞선 채 맞췄을 텐데요 하든의 변함없는 기량을 확인하며 2쿼터를 리드한 클리퍼스 비록 화끈한 공격력은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많은 실책을 감안할 때 앞서 있던 건 다행이었고 3쿼터 시작과 함께 클리퍼스가 가장 원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웨스트브룩이 스크린을 걸고 하든의 패스를 받은 레너드의 덩크였죠 여기에 전투적 마인드로 표백 득점을 올려놓는 이비카 주바치 그나마 랜드의 야투율이 평소보다 좋았던 건 홈팀에게 다행이었지만 브론슨의 퍼포먼스가 지난 경기에 미치지 못한 게 고민이었죠 전반 5득점에 그쳤던 그는 해결할 찬스도 날리고 말았고 덕분에 클리퍼스는 치열함 속에서도 어떻게든 앞서나갑니다 웨스트브룩에서 시작돼 하든을 거쳐 레너드가 마무리하는 석공 상대로선 누굴 막아야 할지 고민되는 장면이겠네요 비교적 잘 싸우던 뉴욕은 고비 때마다 나온 턴오버에 발목이 잡혔고 전반전 4점에 그친 레너드는 어느새 13점을 기록했죠 반면 랜드의 계속된 3점 집착은 좋은 그림이 아니었는데요 직후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플럼리와 랜드리 충돌했고 다리 부상을 입은 플럼리는 코트를 빠져나갑니다 빅맨 덱스가 얇은 클리퍼스로선 악재가 다친 셈이었죠 갑자기 코트로 들어온 주바치는 오펜시브 골탠딩 턴오버에 이어 미첼 로빈슨을 제어하지 못하며 엔드원을 허용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경기 흐름을 바꾸고 있었고 들쭉날쭉하던 랜드의 슈팅은 뉴욕의 4점 리드를 가져왔죠 브런슨의 부진을 메워주는 랜드의 활약 이건 좀 귀하네요 이후 피제이 터커를 기용한 클리퍼스는 랜드를 어느정도 제어했고 특히 체면을 구겼던 주바치의 블록은 의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연이후 블록당한 랜드는 소극적인 패스로 턴오버를 범했고 분위기 수습을 위해 나온 하든이 플러터를 올려놓더니 어소선했던 클리퍼스를 잡아준 선수는 제임스 하든이었습니다 별 힘도 들이지 않고 무심하게 3점을 터뜨리는 하든 그가 14점을 올리는데 필요한 야투는 단 8개였죠 그러나 하든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리드를 지켰고 하일랜드가 핸들러로 나온 라인업은 실책만 쏟아냅니다 눈깝짝할 사이에 7점 차로 도망가는 뉴욕닉스 이것은 시작 이래 가장 큰 리드폭이었고 이 장면 또한 원정팀의 부주의한 패스에서 시작된 순간이었죠 참고로 뉴욕의 턴오버 기반 득점은 무려 27점이었습니다 반대로 클리퍼스 입장에선 최대 위기였는데요 그러자 하든이 숨겨왔던 자신의 필살기를 가동합니다 디빈첸조를 상대로 자유투 3개를 떠나내는 하든 티보드 감독의 챌린지 신청은 실패로 끝났고 빅4 중 가장 꾸준했던 제임스 하든은 자유투 3개를 모두 메이드합니다 하지만 뉴욕은 원정팀이 꺼내든 스몰 라인업의 높이를 공략했고 좀처럼 두 팀의 간격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란루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꺼내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고 그 중심에는 벤치에서 나온 단테 디빈첸조의 허슬과 3점이 있었습니다 볼스 시절부터 자주 보여줬던 공격 리바와 외곽 지연 뉴욕이 디빈첸조를 영입하며 기대했던 모습입니다 충격에 16대5 런을 당한 클리퍼스는 추격하나 했지만 단테 디빈첸조는 뉴욕의 에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4쿼터에만 폭풍 8득점을 몰아치는 디빈첸조 서란루 감독의 라인업 실패가 참사를 불러왔고 멘탈이 무너진 원정팀은 실책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실책 이야기만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렇게 무너지나 했던 클리퍼스는 웨스트브룩과 레너드의 연속 득점으로 희망을 이어갑니다 남은 시간 5분에 11점 차면 아직 해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밋밋하게 그지없던 폴 조지의 반등은 나오지 않았고 그의 심각한 야투난조가 해결되지 않는 사이 제임스 하든의 턴오버는 조시하트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약간의 위기에서 가볍게 벗어나는 뉴욕닉스 하든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줬지만 승부는 여기까지였고 패배를 받아들인 루 감독은 주전들을 교체해줍니다 시종일관 계속된 턴오버와 4쿼터 이해할 수 없는 라인업까지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클리퍼스는 빅4 결성 첫날 패배합니다 다만 제임스 하든은 실전 감각이 부족했음에도 17.6어시를 기록하며 무난한 데뷔에 성공했죠 과연 다음 경기에서는 기대에 걸맞는 화력을 과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다음 일정은 하든이 몸담았던 브루클린 원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